어제 하루 도내에서 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등 15명이 확진되고 정읍식 육가공업체에서 11명이 감염되는 등 어제 확진자 중 58.3%가 소규모 집단 관련해서 추가된 확진자였습니다.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정자는 292명으로 역학적 연관이 있는 확진자도 6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철저히 적용되며 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시행돼 16일까지 계도 기간에 돌입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